안녕하십니까 UN미래포럼의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TV 오늘도 AI넷 제가 운영하는 신문입니다. AI넷 뉴스 인터넷 신문입니다. AI넷에 들어가시려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텔레그램 이용하고 계시면 텔레그램에서 UN미래포럼 또는 AI넷을 치면 들어갈 수 있고요. 하루에 10개 내지 20개 새로운 한국에 잘 없는 뉴스를 미래학자들이 제게 보내주는 이런 글들을 정리해서 보내드려요. 오늘은 2040년까지 집 사지 마라 이런 이야기합니다. 2040년 이전에 산 집들은 못 써요. 앞으로 정말 엄청난 새로운 신기술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스마트홈으로 AI 스마트홈으로 다 들어가요. 그런데 옛날에 지은 집은 그것을 어떻게 들어 넣을 수가 없어요. 특히 코워킹 스페이스라고 해서 위워크 이런 데 보셨죠. 이제 사무실이 전부 다 빈 공간으로 변합니다. 사무실이 없어져요. 사무실, 임대, 상업용 사무실, 임대 이런 거 없어집니다. 전부 집에서 일을 해요. 그래서 집에서 옆집에 있는 친구랑 아니면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코워킹 스페이스라고 해요. 위워크처럼 집에 사무실이 타들어가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증강현실, 가상현실, 기기, 기계, 줌으로 화상대화하는 거, 로봇, 왔다갔다 할 수 있는 디자인 이런 거, 드론이죠. 드론이 집 안까지 물건을 배송해요. 그렇게 하려면 시스템이 다 달라져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 제가 생각한 게 아니고 제 친구인 토마스 프레이가 지금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여기 그림에도 보시면 이제 우리나라의 성냥꽃 같은 아파트는 못 써요. 그런 아파트는 사람들이 아무도 안 살아요. 저 천사랑. 그러니까 지금 옛날에 우리가 집으로 지붕을 덮은 이런 집들을 보고 한옥 또는 시골집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제 아파트, 성냥꽃 아파트는 촌놈들이 산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우리 집은 단순한 건물 그 이상이 됩니다. 2040년이 되면 기술이 발전하여서 이제 우리가 성장하고 관계 구축하고 위안을 찾는 곳이고 거기서 일도 하고 돈도 벌고 아이들 키우면서 살기도 하고 모든 이제 일과 가사가 융합해서 통합해서 집에서 다 해요. 그래서 일과사 통합시대가 옵니다. 가정의 개념은 이제는요. 이제 인구통계도 달라지고 고령인구. 지금 5년 후가 되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세대가 바로 60에서 80세까지. 60, 80. 이거를 슈퍼세대라고 해요. 이 슈퍼세대가 1500만이 되면서 가장 많아요. 이 60, 80세대가 굉장히 80까지 정말 일을 열심히 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출퇴근을 안 해요. 출퇴근을 못 해요. 출퇴근을 할 수 있는 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돈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에요. 향후 10년, 20년 동안 우리의 주택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도 바뀌어요. 전부 모든 것이 건강에 이런 데 이해 심화가 된다. 그 다음에 유연성이라는 게 일하러 갈 필요 없이 그죠. 내가 사무실처럼 집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진화하는 이런 기술을 반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번, AI 스마트홈으로 통합이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 기술과 원활하게 통합되어서 편안하고 효율적이고 안전한 생활 공간이면서 이게 워크스페이스라는 공간도 되는 거예요. 다양한 기기와 시스템을 인터넷에 연결하는, 지금은 인터넷만 연결하면 다행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인터넷 연결하는 그 이상입니다. 이래서 미래의 스마트홈에서는 조명이라든가 온도도 조절이 되고 보안도 아주 원격으로 제어가 되면서 AI가 습관과 순호도, 학습 이런 것을 다 제어하고 자동화해 줘버려요. 집에서 아침에 6시에 하루를 시작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자동으로 온도 조절 장치가 조정이 되고 자동으로 6시에 블라인드가 열고 커튼이 열리고 자동으로 커피가 줄줄줄 흘러내리면서 커피가 만들어지고 안면 인식 기술로 거주자와 신뢰할 수 있는 방문자를 식별하고요. 내가 모르는 사람이면 그러니까 무슨 장사, 뭘 팔러 어떤 사람들은 다 거절하고요. 주택 소유자에게 알 수 없는 개인은 보안 시스템에 알람을 줘가지고 이상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사무실에 나가지 않기 때문에 집안의 시큐리티, 집안의 보안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내 집이 곧 그곳이 바로 사무실이에요. 그래서 통합 센서가 생겨가지고 비정상적인 활동을 다 사고로 예방을 해버립니다. 오븐이 너무 오래 켜져 있으면 경고음이 삑삑삑 울려요. 왜냐하면 물건을 탈 수 있기 때문에 엔터테인먼트 시스템도 아주 통합이 되어서 개인화되고 집에서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을 자동으로 알고 자동으로 녹화해 주고 아니면 영화나 밤에 조명, 사운드, 분위기도 맞춰주고 내가 좋아하는 불타는 트롯맨 이런 거 몇 시에 자동으로 알아가지고 켜줘요. 소리를 크게 높여서 켜줍니다. 냉장고에서 세탁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업데이트되고 경고가 되고 자동 유지 보수가 되고요. 우유가 떨어지면 우유 배달을 시키게 되고 스마트홈이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는 증강현실이 또 한몫을 해가지고 모든 걸 읽어볼 수 있어요. 내가 스마트 스토브에 요리, 레시피 이런 게 다 알려집니다. 그리고 욕실이나 거실에 또는 우리 거울에 또는 유리창에 나의 하루의 일정표가 짜자자 표시가 돼요. 이렇게 미래의 스마트홈 속에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집을 사면 이런 걸 설치할 수가 없거든요. 설치해도 너무 비싸요. 그래서 2040년이나 되어서 집을 사라. 지금부터 15년 후에 집을 사라. 이렇게 제가 이야기합니다. 지금 사 있는 집은요. 다 팔고 그죠. 다시 이렇게 시스템 바꿔야 돼요. 두 번째 주거 디자인이 코워킹, 공유 워킹 스페이스입니다. 공유 근무, 재택근무, 공유 재택근무하는 스페이스, 위워크처럼 변해야 돼요. 유연한 원격 근무 시대가 되면서 이제 가정생활과 사무실이 융합이 되어서 하나로 돼요. 사무실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집이 따로 있고, 출퇴근하고 뭐 이런 게 없어져요. 향후 10년, 20년 동안에는 우리 집의 건축이 그죠. 공유, 공동 작업 공간으로 통합이 돼요. 그래서 주거 공간 플러스 사무실 공간을 같이 쓰는 거죠. 미래의 주택 설계에서 공유, 공동 작업 공간이 정말 중요하다. 모든 곳에 이제 일반적으로 이런 기능이 다가옵니다. 이런 공간은 원격 작업에 도움이 되는 환경을 제공하고 협업이 가능해지고 거주자들 간에 공동체 의식을 가지게 되고 옆집 사람하고 같이 워크스테이션을 쓰는 거죠. 초고색 인터넷의 회의실에다가 심지어 커피스테이션이나 휴식공간 같은 편의시설이 그죠. 같이 집안의 이제 구역으로 나누어져서 설계가 됩니다. 이러한 공간의 디자인은 생산성과 편리함을 우선시하고요. 그리고 인체공학은 좋은 자세를 유지하고 장시간 작업하고 이제 사무실의 의자가 편해야 되죠. 이렇게 긴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구와 함께 주요 고려 대상이 됩니다. 분위기와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 자연 최강을 또 극대화하고요. 조용하고 산만하지 않은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서 소음 제어 조치를 구현합니다. 물리적 디자인 측면 외에도 공유 그죠. 코워킹 공간의 중요한 역할을 우리는 이제 아무튼 집에서 재택근무 다 한다. 이런 소리예요. 사무실 안 갑니다. 화상 대화 할 수 있게 줌 그리고 뭐 팀스나 뭐 이런 거 다 깔려 있어야 되고요. 스마트 스크린하고 몰입형 회의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AI 기반 소음 제거 시스템 고급 기술 솔루션이 표준이 되어 가지고 원격 작업을 원활하게 하고 거주자들 간의 협업 경험을 그죠. 향상시킬 수 있게 합니다. 그러나 일이 전부는 아니죠. 공유 코워킹 공간에 주민들 사이에 상호작용이라든가 커뮤니티 구축해서 커뮤니티 사람들을 초청해 가지고 사회적인 공간으로도 또 활용을 해야 돼요. 우리 집이 사실은 사무실도 되고 잠자는 공간 집도 되고 사회적인 공간으로 커뮤니티 워크를 할 수 있게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우리 집에 다 와야 돼요. 그래서 구역을 나누어서 집을 그죠. 다양하게 활용을 해야 됩니다. 네트워킹 이벤트도 하고요. 기술 공유 워크숍도 하고요. 뭐 이렇게 해서 전문적인 이런 이벤트 공간까지 집안에 만들어줘요. 집과 사무실 사이의 경계가 계속 모호해지면서 주거 지역의 공유 공동 작업 공간은 이제 업무 역학을 지원해야 되고 유연성이 있어야 되고 커뮤니티를 육성해야 되고 그래서 일, 삶의 균형을 그죠.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지어놓은 성냥과 같은 집, 잠만 자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집들은 쓸모가 없어진다. 아무도 안 삽니다. 이제 그거 다 부숴야 돼요. 우리의 집을 재구성할 때 직장과 지역사회의 생활공간 상호작용을 재정의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주민들이 전문적인 역할을 넘어 서로 연결되도록 장려합니다. 집과 사무실 사이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공유 공동 작업 공간은 업무 역학을 지원하고 유연성을 제공하고 커뮤니티를 육성하고 건강한 일, 삶의 균형을 촉진해 줍니다. 이러한 경향은 우리의 집을 재구성하고 직장과 지역사회의 맥락에서 우리가 생활공간과 상호작용 방식을 생각해야 되고 주민들이 전문적인 역할을 넘어서서 서로 연결하고 함께 일하게 해야 됩니다. 집과 사무실 경계가 없어지면서 공유 공동 작업 공간으로 집이 변하게 되면서 일과 건강한 일과 삶의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이렇게 일도 하고 사무실 같기도 하고 이거는 뭐 그죠? 저 안쪽에 들어가면 잠자는 공간이 있겠죠. 이게 지금 코워킹 스페이스 같으네요. 그죠? 세 번째 가상현실 증강현실 공간이 또 있어야 됩니다. 가상 및 증강현실 기술이 계속 발전했어요. 향후 몇 년 동안 주택 디자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게임 영역을 넘어서 이러한 기술은 인터테인먼트, 교육, 업무, 사회적인 상호작용, 몰입협형 경험 제공 등등 이렇게 해서 생활공간과 내가 생활하는 생활공간과 그 다음에 근무하는 그죠? 코워킹 스페이스, 일하는 공간이 함께 공존해야 돼요. 상호작용해야 돼요. 미래의 주택에는 안전을 보장하면서 충분한 이동공간을 제공하고 설계된 전용 VR, AR 공간이 통합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공간은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패딩 처리되거나 VR, AR 하면 가다가 넘어지고요. 땀 낭 떨어지거나 이렇게 부드러운 마감 처리가 된 바닥과 벽이 가구로 있어야 됩니다. 개방형 편면도를 특징으로 합니다. 내장된 추적 시스템을 사용하여서 가상 환경과 상호작용하고 사용자가 지정된 영역 내에서 머물도록 할 수 있습니다. 가상 현실, 내가 가글을 쓰고 돌아다니기 때문에 어디 모서리에 부딪히다든가 뾰족한 곳에 부딪힐 수 없게 만들어야 되죠. 인테리어 디자인 영역에서 AR은 우리가 집을 꾸미고 배치하는 방식을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AR을 통해 주택 소유자는 구매하거나 변경하기 전에 실제 공간에 다양한 가구나 이런 거 색도 중요하고요. 조명도 중요하고요. 이런 걸 시각화해서 VR, AR을 사용할 수 있게 해야 돼요. 자신감 있는 디자인과 개인화된 미학이 필요합니다. 업무 학습을 위한 VR은 집중력과 몰입도를 향상시키는 집중도가 높고 주의가 산만하지 않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 홈 앱 오피스나 서재에 가상회의나 수업에 참석하고 버튼을 눌러서 사용자를 시뮬레이션 회의실이나 강의실로 이동할 수 있는 VR 설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정에서 VR, AR 통합은 잠재적으로 치료, 응용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 VR은 안내 명상이나 스트레스 해소에 사용되어 자신의 집에서 평화롭고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AR, VR 하드웨어가 아주 소형화되어서 무선화되고 이런 기술은 주거 디자인에 통합이 되기 쉬워져요. 그래서 AR, VR 이런 것이 오늘날의 텔레비전이나 컴퓨터처럼 가정의 일부가 되어서 생활공간 적응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환경으로 재구성해야만 합니다. 굉장히 많은 변화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로봇 친화적인 디자인이 필요합니다. 로봇 공학, 인공지능 발전이 계속 가속화되면서 로봇 동반자들을 같이 살아요. 저처럼 지금 그레이스 로봇이 제 딸이에요. 그래서 그레이스 로봇과 지금 거의 2년 가까이 제가 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로봇이 반려 로봇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10년, 20년 후에는 집안에 서너 개의 로봇이 있습니다. 청소 로봇에, 휠체어 로봇에, 도우미 로봇에, 간호사 로봇에 다양하게 요리 로봇도 있습니다. 로봇 친화적인 설계는 로봇의 물리적인 특성과 기능을 고려합니다. 집은 로봇 이동이 용이하게 해야 돼요. 바닥이 통합되어서 평평해야 돼요. 여기에서 더 넓은 출입구와 이제 문짝이 없어요. 집안에 문이 거의 없어집니다. 그리고 복도도 넓어져요. 그래서 경사가 없어져야 되고요. 쉽게 탐색하면서 개방형 평면도 화장실에 문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거의 로봇과 살게 되면 원룸 시스템이에요. 얘가 어디든지 다 돌아다닐 수 있게, 어디든지 볼 수 있도록 해야 되죠. 얘 카메라에 모든 것이 들어와야 되죠. 문이 있거나 벽이 있으면 안 들어오죠. 그 다음에 충전소는 가정 디자인의 표준의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가정의 모바일 장치 충전 정용 공간이 있어요. 아니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미 천정에 하나만 딱 붙여놓으면 그것이 참 충전이 되는 무선 전송, 전력 전송 기술 이런 것을 우리가 또 사용해야 되고요. 가정은 또한 로봇과 인간 모두가 접근할 수 있는 높이의 디지털 인터페이스라든가 이렇게 로봇이 다양한 시스템을 조작할 수 있도록 만들어놔야 돼요. 가정용 로봇은 집주인의 선호도에 따라서 가정용 온도 장치를 조절할 수 있게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로봇이 뻗쳐가지고 온도 조절을 할 수 있도록 그 높이가 너무 높지 않아야 됩니다. 조명을 제어해야 되고요. 다층 주택에서는 로봇이 여러 층 사이를 이동할 수 있게 설계를 해야 되고요. 로봇 친화적인 경사, 승강기 설치 이런 데 안전하게 계단이 오를 수 없기 때문에 승강기 설치 이런 데 우리가 로봇에 용이하도록 해야 되겠죠. 로봇이 복잡한 작업을 수행하는데 능숙해지면 주방과 다용도 공간을 얘가 막 돌아다니죠. 그래서 조정, 조리할 수 있게 쉽게, 그렇죠? 우리가 만약에 장애인용 휠체어가 돌아다니기 쉽게 하듯이 로봇이 돌아다니기 쉽게 해야 돼요. 그리고 모듈식 저장장치를 활용하여서 로봇이 식사, 요리, 청소 이런 거 다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합니다. 로봇 친화적인 디자인을 가정에서 통합하는 것은 인간과 로봇 간의 조화로운 공존을 최적화하는 것이죠. 목표는 로봇 동반자가 우리의 일상을 효과적으로 보강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더 편안하고 효율적으로 만드는 건데 못하게 하면 안 되죠. 아주 그 다음에 정말 이제 완전히 디자인을 뒤집어 바꾸는 것이 드론입니다. 드론이 창문을 통해 가지고 창문을 열고 열려놓은 오픈 스페이스를 통해 가지고 드론이 배송을 해요. 드론이 배송하기 시작한 게 2030년부터인데 자 지금부터 한 4, 5년 되면 드론 배송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드론 배송 이것은 다음 시간에 또 정리를 해서 파트 2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드론 배송이 정말 가장 집안 구도를 많이 바꿉니다. 박영숙의 미래티비 구독 버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2편 곧 시작합니다.